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요절하였기 때문에 왕이 계승에서 제외되었지만 삼촌이었던 예종마저 일찍 죽으면서 할머니 정의왕후와 훈구파 대신들의 주대로 즉위했습니다 다만 즉위 후에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할머니인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의 유력한 국왕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한명회와 정의왕후의 파워로 왕위에 올랐던 상황이다 보니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은 한명회의 신숙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렴청정을 끝낸 1476년부터는 원로대신들이 국정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원상제도를 폐지하였고 직접 친정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할아버지 세조가 훈구파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의 살인파를 적극 등용한 것처럼 성종도 마찬가지로 김종직의 문화생이었던 살인파들을 등용하여 훈구파 대신들을 견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막강해진 훈구파 대신들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제위기간에는 외척세력의 영향력이 강하였는데 이는 성종이 어렸을 때 훈구파 원로대신 중 가장 힘이 막강했던 한 명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종의 치세기간에는 조선문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렸을 만큼 문화발전에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1474년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고 1492년에는 다양한 서적을 편찬,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조 때 폐지된 집현전과 비슷한 역할을 맡은 홍문관을 설치하여 문신 중에서 뛰어난 재조를 가진 인물들을 골라 집에서 독서하게 하는 포당 제도를 실시하는 등 문화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이후 성종은 삼촌인 예종의 양자로 입적을 하여 왕이 되었지만 친아버지가 임금이어야 자신도 정통성을 가진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대해 종묘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 기록상으로는 성종의 아버지가 두 명이 되는 상황이라 예법에 맞지 않으니 대부분이 이를 반대하였으나 성종의 굳은 의지로 의경세자는 본래 예종의 형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윗서열로 덕종이라는 이름으로 추존됩니다 성종이 유일하게 집안 단속은 제대로 못하였으니 평소 여자를 너무 좋아하여 태종대왕, 세종대왕 저리가라 할 정도로 많은 후궁들과 자식들을 거느렸는데 그 수만 해도 왕비 3명, 후궁 12명, 왕자 19명, 공주 15명이나 되었습니다 일찍이 성종은 짠내나는 세자 시절에 한 명의 딸과 결혼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 성종이 직위하면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휘이 한 씨도 왕비가 됩니다 한 씨는 한 명의 막내딸로 어려서 예쁨도 많이 받고 자랐으며 예의가 바르면서 성격이 너그럽고 부드러워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성종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종의 생모였던 소의 왕후는 성종이 직위하면서 그 호칭이 인수대비가 되었는데 이 할망구, 성종의 와이프인 한 씨에게 중국의 형모양처들에 관한 이야기인 연려전을 주고서 형모양처가 되는 법에 대해 교육을 하였는데 왕비부터 후궁들까지 며느리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시어머니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성종 사이에서 왕손을 낳지 못하자 성종은 후궁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한 씨는 싫어하는 내색 1도 없이 후궁이 될 그들에게 옷을 준비하고 폐물을 선물하는 등 중점마마로서의 올고둔 성품을 보여주었으나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으면서 연상연아 커플이었던 이들의 사랑도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후궁들 중 한 명을 왕비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바로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붙잡이했던 폭군 연상군의 어머니인 숙의 윤 씨였습니다 성종은 공해왕 후에 3년상이 끝나자 개비였던 숙의 윤 씨를 왕비로 삼게 됩니다 그해 11월 숙의 윤 씨가 아들을 낳으면서 중전이 되었고 이 아들이 바로 연상군이 됩니다 그러나 윤 씨는 평소에 질투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봐도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나면 싫어할 와이프가 99% 이상이겠지만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는 남자는 가문을 잇기 위해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했던 만큼 성종 입장에서는 따 죄진 거 없는데? 하며 당당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사에서 전해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면 성종은 윤 씨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후궁들의 처소만 찾았는데 윤 씨는 이런 성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종이 그날 들렀던 후궁들이 누군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날이 되면 잡아가서 추궁하고 취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점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뭐니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종을 오히려 감싸며 윤 씨를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윤 씨는 이에 되들고 맞서 싸우니 고부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생각한 윤 씨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자신의 서러움에 대해 토론을 했으나 성종은 듣지 않았고 화가 나서 말싸움을 하던 도중에 남편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 하여 온 백성들이 우러러보아야 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성종과 인수대비는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좋게 넘어가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들을 잡아다 좁치는 윤 씨에게 복수할 요량으로 다른 후궁들이 인수대비를 찾아가 윤 씨를 비판하며 패위를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패비가 된 윤 씨는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후 조정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윤 씨를 다시 복위시켜야 한다며 끊임없이 상소가 올라오니 화가 난 성종이 이들을 파직하거나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윤 씨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고 조정에서도 세자의 생모인이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후궁들 중 대표격이었던 숙의 엄 씨와 귀인 정 씨 등이 국녀들을 매수하여 성종과 인수대비에게 패비 윤 씨가 아직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데리고 있다며 허위 보고를 하게 만듭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종과 인수대비는 펄쩍 뛰며 결국 패비 윤 씨를 사사하게 되었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윤 씨가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피 묻은 옷을 꼭 나중에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달라며 말하고 죽게 됩니다 Hem трilling 흥 흥 흥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